안녕하세요. 플란더 파이러스 해설을 맡고 있는 윤곤의 딸 이세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딸 목소리였고요. 오늘의 동영상에서는 방어 공략인 동란바퀴 플러스 더블펜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쉿. 조용히 해. 이제 앞으로 녹음한다.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더블펜스 배치의 변종인데요. 더블펜스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공격하기가 조금 더 까다로운 배치인 것 같아요. 약간 어떤 변종이죠. 어떻게 보면 컨셉은 똑같은데 뭔가 좀 다르게 생겼고 뭔가 좀 더 체계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어떤 또랑도 보이고 저기를 배치하라는 듯한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죠. 일단 건너를 먼저 배치를 시켜서 이렇게 먼저 동란바퀴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먼저 뽀개고 그 다음에 브루트를 먼저 배치를 시켜서 공격을 시작하면 애들이 직선으로 기지를 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상한 점은 역시나 우회 공료를 하고 있다는 거 펜스 따라 삥 돌아서 병력들이 분산 배치고 있다는 점 이렇게 되면 이제 벌써 게임은 끝났다고 보셔야죠. 분산된 병력들은 다 죽는다고 봐야죠. 이렇게 해서 다 수비를 하는 데서 다 죽었다는 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격하는데 다 죽었다는 점 상당히 이렇게 삥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놀라운 배치죠. 만약 이걸 한 몇 주 전에 봤다고 하면 상당히 놀랐었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가운데에 있는 어마어마한 수비 건물들에 의해서 모든 병력들이 다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더블 펜스의 가장 주요 포인트는 어쨌든 병력들이 이 펜스를 따라 우회의 공료를 하게끔 만드는 즉 펜스를 뚫고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되면은 장땡인 거죠. 자 근데 그러면 그거의 그 조건은 뭘까? 필수 조건들, 필요 조건은 뭘까? 보시면은 공통점들은 다 이 펜스가 균질하다는 거 레벨들이 다 비슷하게, 비슷하게 아니라 다 똑같게 쫙 둘러친다는 거 여기서 만약에 어떤 게 쓰고 어떤 게 약하게 시작하면은 그 인공지능상 이거를 뚫게 돼 있습니다. 제일 약한 부위를 이번 전 동영상에 그 취약 부분이라는 동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균질하게 펜스를 쳐야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펜스가 이런 수비, 수비 건물들을 넣는다는 점 요렇게 하면 상당히 또 괜찮은 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2시 방향의 꿀단지를 클릭하시면은 구독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알림도 오고 상당히 편해지실 겁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